10대 후반에 사춘기 딸 한 명을 키우는 안 씨는 최근 딸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시절 ADHD 진단을 받은 딸은 18살이 된 지금까지 학교 생활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결국 작년 자퇴를 난 딸은 이후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면서 엄마와 떨어져서 기숙학교에서 생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따로 사는 아이가 집에 올 때마다 밥도 먹지 않고 줄 담배만 피운다는 건데요. 이 모든 상황이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자신의 탓인 것 같아서 괴롭다는 안 씨. 모녀는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일단 제보자인 안 씨는 싱글맘입니다. 지금 18살 난 딸 나이를 키우면서 일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어릴 때부터 많은 신경을 써주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딸이 어릴 때부터 친구 사귀는 걸 어려워했고요. 사람들 만나면 움츠러들고 또 말을 잘 못하기도 했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서도 친구 못 사귀고 힘들어하는 걸 보고 병원에 데려가게 됐는데 여기에서 ADHD,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장애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안 씨는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 상태인지 이런 걸 잘 몰라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일반 학교에 진학을 시켰는데 안 씨는 당시 아이의 어떤 장애 진단을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알아봤더라면 특수학교라든지 아이 눈높이에 맞는 학교를 보낼 수 있었을 텐데 그땐 이게 그렇게 심각한 건 줄 몰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와, 이 ADHD 이거 방치를 하면 클수록 더 문제가 커진다던데. 네, 맞습니다. 지금 사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안 씨의 딸이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했었다고 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ADHD를 앓고 있었기 때문에 또래하고 잘 어울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 들어가고 코로나19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재택 소유가 많아지죠. 그러고 나서 학교를 더 가기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밤에 휴대전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남자애들하고 연락을 하고 지냈고 이후로 인터넷에서 만난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나쁜 아이들과도 사귀게 됐는데 심지어 이제 동네에서도 이제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엄마 입장에서는 있었는데 이 아이들은 딸을 친구처럼 생각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서열을 만들어서 괴롭혀 왔었다고 합니다. 이 진짜 어떤 일정한 패턴이에요, 정말. 그러게요. 게다가 이 사연을 보내신 분 같은 경우에는 혼자 아이를 키우니까 일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신경을 좀 못 쓰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미안한 마음에 돈을 좀 용돈을 좀 두둑이 줬는데 주변의 아이들이 그걸 또 이용을 해서 그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자기들 필요한 거 있으면 그때 이렇게 좀 꼬드겨서 그걸 자기들이 뜯어냈고요. 심지어 딸 휴대전화로 이 안 씨에게 연락을 해서 딸인 척 연락을 해서 돈을 뜯어내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정도가 좀 많이 심했던 게 이 안 씨가 그걸 알고 애한테 우리 애한테 왜 우리 딸한테 왜 그러냐고 그러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네가 뭔데 그러냐. 죽고 싶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좀 주변이 너무 심했던 경우죠. 네, 승현님. 사실 어떻게 보면 하위 문화에 이렇게 접근을 하고 이 딸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이 하위 문화에 있는 이 친구들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그 친구들하고 같이 있게 되는 건데 아이들이 이제 그 딸을 데리고 다니면서 아까 줄담배 피운다고 해서 첫 번째 담배를 가리킵니다. 두 번째 아까 돈이 좀 넉넉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갖고 있는 걸 뺏는 것뿐만 아니라 빌리지도 않은 돈을 갚아라고 이 아이를 체근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고등학교까지 진학을 했어요.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나서 또 학기 초부터 아이들의 괴롭힘을 당했다고 합니다. 당시 딸이 좀 최신 휴대폰 있잖아요. 좀 비싼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딸 휴대전화를 훔쳐가서 망가뜨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동네에 사는 또래 다른 여자애가 와서 아무 이유 없이 느닷없이 딸을 폭행했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당시 그 가해자는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곧바로 경찰서 신고를 했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이 가해라는 학생은 사과도 하지 않고 부모들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이제 뭐 이렇게 계속된 괴롭힘, 또 이런 것 때문에 학교 생활에 지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학교 가기 싫어했겠죠. 학교 가면 또 폭행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신과 상담, 치료까지 다 받았지만 결국 어쩔 수 없이 학교를 가기 싫어하는 딸 때문에 학교를 자퇴시켰다고 합니다. 과연 거기서 끝이었을까요? 자퇴하고 진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아이가 집에서 휴대전화로 채팅을 하면서 어떤 언니들을 알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그 언니네 집에 놀러 가겠다고 하는데 그게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안 씨가 사는 곳이랑 꽤 거리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도 좀 이상했는데 또 하루는 딸이 마라탕 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르바이트 하겠다고 나가는 시간이 매일같이 새벽, 또 가끔은 밤늦게 나가서 안 들어오고 이런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매일같이 딸이 이렇게 새벽에 밖에서 나가 돌아다니니까 안 씨 입장에선 굉장히 피가 말랐는데 결국 딸이 잠든 사이에 휴대전화를 몰래 확인해보게 됐고요. 여기서 굉장히 충격적인 정황을 알게 됩니다. 아, 뭘까요 도대체? 시청자 여러분도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용을 보니 너네 동네로 아저씨가 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차를 갖고 올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너네 동네로 아저씨가 갈 거다. 그 다음에 오빠들이 지금 갈 거다. 이게 굉장히 좀 이해 안 되는 말이잖아요. 누가 봐도 이상한 내용이었는데 알고 보니 그 딸이 말한 언니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있는 겁니다. 딸이 성매매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 이 어머니가 아는 순간 진짜 가슴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잠 한숨 제대로 자지 못하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과 함께 안 좋은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올라서 더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형 변호사님 어쩌면 좋습니까? 일단 이 상황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딸인데도 불구하고 직접 안씨가 신고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걸 막아야 되니까. 그런데 미성년자라 딸은 처벌 안 받았지만 대신 또 성매수한 남성들도 찾지도 못했다라고 하네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어쨌든 더 이상 이 상황을 막기 위해서 지방에 있는 기숙사 학교를 보냈대요. 관리가 좀 엄격한 편이고 그래서 담배도 당연히 못 피게 하고 휴대전이라도 사용 제한을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긴 한데 문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집에 올 수 있는데 그렇게 집에 오면 자기 방에 틀어박혀서 계속 담배만 피워대고 어머니하고 얘기는 아예 안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아이가 어떻게 보면 골물대로 곪은 거예요. 집에만 진짜 오랜만에 와서 방에 틀어박혀서 세상에 줄담배를 피워대고 있다. 네 맞습니다. 안씨는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에게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집안에 있는 건데도 방에 들어가서 담배만 피우고 밥은 아예 먹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하루에 두 갑 정도씩 피우는 것 같다고 하고요. 그래서 안씨가 어른들도 계시고 또 방에서까지 피우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잘 되지 않아서 지금은 일단 베란다에서까지만 피우는 걸로 그렇게 타협을 본 상황입니다. 아이가 이렇게 줄담배를 피우니까 건강 걱정도 돼서 병원 가서 검진 받아 봤는데요. 다행히도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었다고 합니다. 일단 아이 담배를 끊게 하고 싶은데 마땅한 방도가 없어서 너무 괴롭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아이고 왜 애한테 담배를 피우는 걸 그냥 보고만 있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것도 못하게 하면 애가 어디로 튈 줄 모르니까 불안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뭐가 됐든 솔루션을 찾고 싶어서 저희에게 이렇게 연락을 주신 거죠. 자 별별 상담사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방에서 줄담배만 피우는 미성년 딸 어떻게 교육을 하면 좋겠냐라고 하셨는데 일단 승현님 그리고 백 변호사님 두 분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딸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는 마음을 다쳐 있는데 자꾸 주위에서 그 마음을 열어라 그러면 그 문이 열리지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좀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를 상담이 필요하면 상담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해주시고 지금 아마 이 사연을 보고 계시는 분 중에 이 사연자를 좀 아신다면 주위에서 좀 많은 도움을 줘서 이 아이와 함께 더불어 사회를 지탱할 수 있는 연대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아이가 왜 저렇게 담배를 필까요? 저는 그냥 마음이 공허함, 뭔가 애정을 받아본 적이 없는 친구들로부터 그런 거에 대한 공허함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조금 전에 시청자 의견들처럼 저걸 왜 가만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은 너무 성급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아이가 마음을 열 수 있게 조금씩이라도 마음을 열 수 있게 가족들의 인내와 따뜻한 보살핌이 일단은 1차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답답하네요. 이 기자, 이 아이가 이제 2, 3년 주면 학교를 졸업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다시 사회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졸업을 해도 문제인데 더 문제는 지금 아이가 이 기숙학교에서 계속 퇴소하고 싶다는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기 너무 있기 싫다면서 퇴소시켜달라고 조른다고 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지금 일단 달래주곤 있지만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고 싶다고 하면 어쨌든 결국 또 퇴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나오면 또 19살, 20살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굉장히 어린 시기에 아이가 퇴소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뭘 할 수 있을지 너무 고민이 되고 걱정이 돼서 많은 조언 받고 싶다고 전하셨습니다. 양재열 변호사님이 변호사시지만 10대들, 10대들의 어떤 고민 상담, 10대들의 진로 문제 이런 걸 되게 전문가세요. 그리고 관련 저서도 여러 권 쓰셨는데 양 변호사님이 조금 조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좀 많이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보다 좀 전문적인 상담이라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전제로 꼭 이 사례, 사연의 이 따님이 아니더라도 요즘 청소년들이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있습니다. 예전보다 경쟁도 치열하고 특별한 재능이라든가 학력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경우에는 정말 제가 들었을 때 가장 가슴 아픈 말들이 이번 생활 망했어라는 식의 얘기들을 너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 사연자가 아니더라도 자녀나 주변의 청소년들이 정말 작은 거 하나라도 자신감 내지는 자존감을 찾을 수 있게끔 내가 이건 참 잘하죠. 이게 정말 놀이라도 좋습니다. 그냥 집에서 퍼즐을 맞추는 거라도 좋습니다. 그냥 엄마랑 얘기하면서 뭐 웃는 걸로 이건 참 잘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좀 쌓아나가는 게 필요하거든요. 대신 아주 긴 시간을 가지고 노력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 하루아침에 당장하는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퇴수하고 싶다는 걸 엄마하고 유대감을 다시 찾고 싶다는 쪽으로 연결시킬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19, 20살 되면 어차피 못 막습니다. 성년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물론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의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하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그런 것까지 좀 종합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 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